물레 청소년 수련관이 12월 우리 가족 무지개 여행을 운영하고 참여 가족을 모집합니다. 오는 23일 소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련관 4층에서 청소년과 부모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송년 케이크 만들기와 가족 앨범 만들기 체험이 진행됩니다. 모두 10가족을 모집하며 교육복지협력사업 대상 가족을 우선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